요즘은 방송 방송 안하면은 렌타리 그 방송 본다고 근데 왜 이렇게 못해? 이게 잘할거야? 야 1레벨에 쓰레쉬 2가 존나 파기인 것 같아 파기 순차 터지면서 직관이 안 돼 상대방 인정? 어 인정? 나 이번바 덧셋고 내가 안 들었어 상대 스택 너무 많아 휠 관리 잘해야지 휠 관리 잘해야지 할게 샌 다 아 뭐야 불 진짜 못해 어우 맥무빙 나 져마 안했어 쟤는 노져마 우린 노힐 운 좀 이상해 잡은거 아픈데 와 뭐야 아 저게 랜턴이 끊겨 시간 되가지고 끊겼어 오 엑스누나 어서와요 아씨 왜 안죽었지 이거 타우칠거같은 느낌이거든 아 나 불가 이상하게 갑자기 안돌려 컴힘 좀 더 감춰 나 보호막 실드는 줄 수 있어 잠깐만 고 있으면 고거든 나 쟤 노툴이잖아 아군이 다녔습니다 울러서실까 쟤 깠다보네 흠 깽게 귀로 담배핀다는 스토리 있는데 왜소리야 깽게 담배 한꺼번에 다섯개씩 피잖아 귀 양쪽 꼽고 콧구멍이 젖은 다음에 입에다 왜소리야 이씨 글쎄 노툴 나 거의 다왔어 잡자 이거 템차이나서 이익과 나 안보였다 파슬도 바텀올나 파슬도 바텀올나 파슬도 바텀올나 뭐야 숨어있어 에지 근데 왜 집을 안갈까 네드라서 피치하잖아 와 존나 꺾어 미친놈 스킬 리액션 펴티 아 미드 내려오는데 미드 페티야 제발 내가 이제 말 잘 들을 테니까 쓰레쉬 해주면 안 돼? 어? 제발 부탁이야 형이 하라는 데 다 할게 넌 쓰레쉬 너무 잘해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봐 야 부탁이야 제발 쓰레쉬 좀 해줘 나도 쓰레쉬만 하고 싶어 근데 욕심이 나 어떻게 해 니 얼굴보면 욕심 안나오잖아 욕심 누지마 아 왜 느려짐이 있는거 같아? 아 왜 뭐 티블티맞아 이상한거 좀 나지? 거의 다왔어 정말 더 맛있어 쟤는 노점아 나 좀 끌어줘 80불피 아시 바텀어에서 또 아 근데 애쉬 근데 그 자존심 뭐죠? 아니 나 정글 온건가? 아 이제 애쉬 공 맞춘다 아 이제 애쉬 공 맞춘다 굳이 숨어서 애쉬 공을 쫓겠지 하지만 내가 애쉬 공을 막아주고 하하하하 AMP 하하하하 음, 나 걸리는 거 뿔이뎅 이거 많았어 이거, 닭을 먹어야겠다 뭐야, 마우스 돌아가 어, 예, 하유, 쪘어, 하유 너 클릭당 나오면 무조건 내 쭉 있어, 알겠어? 그래다 말아주는 걸로 할게 어, 진직해 크랩 없는데 아, 뭐야 아,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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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쟤 쟤 쟤 쟤 쟤 아, 우리 ATR 형님 오셨어요 오실게 고맙습니다 어, 젠드맨 형님 오셨네 감사합니다 저 렌타디 정점 위자 렌타디 하러 가자 아, 뭐 오늘 롤 별로 안했어 우리 12시에 했어 방금 아우 렌타디, 아우 렌타디 아우 아니야, 조금만 더 하자 나 어차피 나 아침에 일어나려면 지금 자면 안 돼 나, 나 요즘 9시에 자면 12시에 일어난다니까 진짜 3시간밖에 없다 이상해 그냥 진짜 신기하게 며칠 동안 잠을 자면 분명 제가 8시, 9시 자거든요 12시에 일어나요 존나 짜증나 계속 누워있어 그냥 반후면 상태 어, 또 자면 되지 어, 그리고 누가 자래? 멘탈이 한 10시간 하면 되지 신데렐라는 어려서 데스티니한테 구박받아요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 2부 로 다 맞아, 저기 타워, 타워 조만간 렌타디 한 번 혼자 레깅타 아, 오늘 떠요 젠틀맨 형 야, 젠틀맨 형이 우리 보고 렌타디 빵 드지 않는데? 진짜로?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얼마나 뭐 진짜 얼마나 막 얼마나 재판을 털리고 나 오늘 하던가요 형님 형님 저희 실력을 아직 모르시나 본데 저희가 지금 렌탈이 정점이에요 정점 예? 딱 까보는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존나 잘해 어 그렇게 그래 그렇게 처하니까 정점 많아 아 형님 또 28개 고마워요 아 오늘 몇 시에 오시는데요 아 그럼 카톡해요 카톡 형님 형님 돈 많이 준비하십쇼 예 저희도 많이 준비하.. 야 대티야 대티야 어? 어? 이거는 내기빵 해줘 야 이건 인정하냐? 인정 아직 끼고 하면 괜찮아 할만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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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우리가 이위죠 초 bill 앱모티이 좋다 나 요즘 렌타디만 보고 다녔다 긴장하 ㅋㅋ 하하하하 렌타니만 보고 다녔다 긴장하네 우와 하하하하 형님 형님 그러기 전에 저희는 한달 전부터 보고 있었어요 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stroly 형님 미안한데 제가 형님이 즐겨보시는 조원쌤 형님 있잖아요 제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참고로 예 형님이 좋아하는 조원쌤 형님 너 지면 더듬이 다 뽑는다는데? 제 말씀은 이겨주세요 아니 오늘 하시던가요 언제든지 저기되있으세요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제스니 더듬이 좀 뽑아주세요 여기 나 어제 선클했는데 가자고 아 타 아 윤헬아 Ah, 윤헬아제는 못맑을거 같은데? 윤헬아제는 못맑을거 같은데? 아 윤헬아제는 못맑을거 같은데? 오세요 고마있어 윤헬아제는 못맑을거 같은데? 이원여령 바짝 보고 있다 둘 다 반스 10장씩 모니터 앞에 준비여 아 그냥 지금 와요 형님 한번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모르게 이어가는 요소 뭐야 점프 와 종민 데미지 마 야 흠 모르겠어 근데 형 아까 내가 봤거든 내가 형 방송 아까 봤는데 레벨 11레벨에 4스택에 AD 20으로 들어? 8스택이면 40 레벨 11에 18 되면 몇 올라? 18 되면 60 잎 10이면 ㅈㄴ 많이 오는 거야 벙씨나 1300원 이상이 값을 하는건데 탱어 한 1600원 1700원 값 인데? 한타 탭 불용을 몇 스텝 얻는거야? 그냥 불용 3개 먹은 값 아니야? 어 예 나 죽었어 어 예 아이 예 아 하아 너무 잘해 밥을 먹어서 너무 잘해 오 나 한번만 더 이기면 마우스 승급전이야 아 하아